헐! 이거 높이가 무려 82cm? 이거 만들면 어디에 나와야 하지? 후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에 발매 예정인 네고 마블 76178 데일리뷰글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일리뷰글은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일하는 신문사이며 여기서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의 사진을 찍어서 먹고 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영되었던 스파이더맨 팝 프롬 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신문사에 의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공개되는 쿠키 영상이 있는데요. 이 신문사 이름이 바로 데일리뷰글입니다. 그럼 레고 마블 76178 데일리뷰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스하트를 보면 정면에 있는 커다란 건물이 먼저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레드 컬러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건물은 총 4층이고요. 건물 입구에는 빨간 바탕의 흰색 간판이 그리고 옥상에는 커다란 데일리뷰글 입체 간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오른쪽에는 역시 빨간색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제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뉴욕에 있는 건물이지만 10278 경찰서하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입니다. 아마도 1940년대 건물인 모듈러 경찰서와 시대가 달라서 그렇겠죠? 건물 옆에 신문 가판대가 있는 것은 아마도 데일리뷰글이 신문사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게 구성을 하기 위해 배치한 듯합니다. 건물 주변으로 여러 슈퍼 히어로들과 빌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린 고블린, 닥터 옥토퍼스, 샌드맨, 미스테리오, 카니지가 보이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스파이더맨, 헤어데블, 고스트 스파이더, 블레이드 등이 보이네요. 그린 고블린에 의해 건물이 파괴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그리고 노란색 뉴욕 택시가 한쪽에 보입니다. 이번엔 박스 뒷면을 보실게요. 박스 뒷면에는 모듈식으로 구성된 건물 설명이 있고 간단하게 크기가 설명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볼 수 있는 설정 수샷도 있고 여기에 붙어있는 스파이더맨 버기카가 보입니다. 그리고 앞면에서 볼 수 없었던 스파이더 햄, 베논, 마일즈 모랄레스, 블랙헷 등이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레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데일리 뷰글 로비입니다. 자판기와 엘리베이터 문이 보이고 안내 카운터와 고객을 위한 의자 그리고 아마도 데일리 뷰글 최신으로 보이는 신문들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데일리 뷰글에서 기사를 작성하는 두 명의 직원이 보입니다.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각종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으며 벽에는 엄선된 신문기사도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피포트 및 간단한 간식 도너츠도 보입니다. 3층은 피터 파커의 사무실입니다. 피터 파커의 책상 뒤에는 스파이더맨 사진이 있고 옆방에 있는 많은 소펌들을 통해 피터 파커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미와 거미줄이 있을 뿐 아니라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인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자 배달원으로서의 피터 파커를 연상시키는 피자 상자도 놓여 있습니다. 뒤쪽의 문은 데일리 뷰글 발코니로 연결되어 있어 여차하면 스파이더맨으로 변신을 해서 뛰쳐나갈 수 있는 곳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층은 제이조나 제임슨의 사무실입니다. 다른 한쪽은 비서인 베티 브런트의 책상이 있습니다. 건물 옆에는 스파이더맨의 버기카가 건물 옆에 달려있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옥상에는 데일리 뷰글의 간판이 커다랗게 달려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 나팔은 데일리 뷰글의 로고입니다. 그 뒤에는 전형적인 뉴욕 물탱크와 여러개의 위성 접시가 있는 긴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가 매달려있는 게 보이네요. 다음은 미니 피규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무려 25개나 들어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이번 76178 데일리 뷰글에는 시리즈 최초로 들어간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25개 중에 무려 5개가 신규 캐릭터인데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물 크기를 살펴볼게요. 높이는 약 82cm이며 길이는 25cm, 폭도 25cm입니다. 부품세는 3777피스이며 가격은 419,900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에 발매 예정이고 네고 공식 홈페이지 VIP 회원은 5월 26일부터 선구입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입 후 리뷰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부바 안녕!